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중혜잔냉메입니다. 제가 옹기짤은 옹기짤이랑 먹방은 먹습니다. 두부를 두부를 그냥 먹기까지 먹으라고 자 여러분들은 먹빠밤 저희는 っていう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이, 들사. 예, 잘 먹겠습니다. 식사 먹을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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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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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가루 맵은거 사용했네요. 아, 맞다. 어, 맵다고. 고추가루 맵은거 사용했네요. 그냥 내가 놔야 해. 응. 음 방금 좀 먹어 응 방금 좀 먹어 음 그래 오 맴도를 안하는데 응 맴도 안할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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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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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여러분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. 제가 또 다음 방송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 안녕. 안녕. 안녕.